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경이로운 소문 들어왔습니다. MTNW 이영빈 위원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우리 수익률 자랑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11월 24일에 받았던 성신양회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추천주였는데요. 오늘도 8%가 넘는 시세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 14%가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욕심낼 수 있는 자리일지 궁금해지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던,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아,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낮습니다. 11%가 넘는 수익 중이고요. 지금 목표가 달성했더라고요. 신화콘택은 지금 자리 2절일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선 신화콘택 같은 경우는 제가 USB-C 케이블, 이 일원화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바일 기기 충전 단자가 지금 C타입으로 일원화가 된다는 지금 산자부의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또 강한 상승세가 또 한번 나와줬습니다. 신화콘택, 신화콘택입니다. 신화콘택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가 또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목표가를 일단 돌파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를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 매물대를 뚫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는데 지금 오늘 좀 윗고리를 좀 단부분, 단부분에서 제가 딱 말씀드린 그 목표가를 찍고 좀 내려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익절을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5,600원이죠. 5,600원, 월선 이 단계적인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는 저는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다시금 한 6,000원에서 6,100원 사이 그때 한번 익절하시는 이런 전략을 한번 좀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성신양의, 성신양의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리에 추천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눌림이 나오는 자리, 차트 보시게 되면 이 눌림이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고점에 따라잡았다면 여러분들, 개인분들은 이미 매도가 나오고 걱정을 하시고 매도가 나왔겠죠. 하지만 종목은 네옹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21선 추세가 살아있는 우상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홀딩해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얼마인가요? 보시게 되면 1만 2천원 부근입니다. 1만 2천원대에 네, 알겠습니다. 성신양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1만 2천원까지 홀딩사인 주셨고요. 월요일에 받았었던 신화콘택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셨던 겁니다. 지금 자리 보유하고 있다면 익절로 이제 수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소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포토마스크 수급난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관련주 프리미엄 붙을까라는 주제 들고 와봤는데 사실 포토마스크 수급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데요. 웃돈을 얹어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포토마스크가 반도체 공정할 때 꼭 들어가야만 하는 재료인데 이렇게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최대 25%가량 급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주 좀 주목을 해볼까라는 주제에 가져와 봤는데 위원님 어떤 종목이 괜찮나요? 네, 우선 지금 최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마스크가 지금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수급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가격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종목명은 JI테크라는 종목입니다. JI테크라는 종목은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상장 이후에 줄곧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포토마스크 케이스 제품 및 소재를 생산하면서 이번 포토마스크 관련한 쇼티지 현상, 이 쇼티지 현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목과 대비해서 한 40%가량 가격 디스카운트를 지금 받고 있는 구간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재무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1년 전년도 지금 매출액은 20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6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연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예상 실적입니다. 매출이 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57억으로 한 3배가량 지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렸다. 지금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런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1만 300원입니다. 1만 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만 1,5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종 그 내에서 JI테크 주신 거고요. 목표가 1만 1,500원 손절가 9,000원 실적이 찍히는 기업 JI테크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이현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팩에 주목을 해보셨는데 2차전지로 묶어서 보면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팩. 크게 보면 2차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최근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팩의 중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으로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 부품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연료전지 부품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료전지 관련한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수소 관련 모멘텀도 동시에 이중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 모멘텀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밀리다가 바닷건에서 이렇게 대량거래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2평선, 121선을 진짜 오랜만에 돌파를 하는 강한 흐름 뒤에 지금 박스건 구간에서 다시금 2평선들의 수렴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호가가 갑자기 좀 많이 올랐습니다. 5,900원에서 6,000원 사이 분할로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61선입니다. 61선을 이탈하면 좀 단계적인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61선 이탈 가격인 한 5,2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공업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6,600원 그리고 손절가 5,200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2시 반부터 무료방송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최근에 경이로운 소문방송 그리고 슈퍼스윙 방송 계속해서 단기 스윙, 수익이 잘나는 종목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무료방송도 지금 12월 달에 경이로운 스윙이 나오는 정보 이 종목들을 공개를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히 화려한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별로의 대응 잘하신다면 수익 잘 날 텐데 우리 이형빈 위원님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진짜 불꽃전치가 펼쳐지고 있어서요. 잠시 후 무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